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눈내리고 바람도 강한 날 이런 날은 집콕 아닌가? 아닙니다 오늘도 나간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말끔한 시야에 경치는 최고 그런데 발걸음이 무겁다 눈길에 8kg의 막내까지 업었으니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뭐가 신났는지 3남매는 축지법이라도 쓰는 것 같다 내가 못 따라가니 호출해서 대여를 정비한다 오늘의 출격 장소는 산이다 에너자이저 3남매의 체력이 급강화하는 곳이 그나마 산이라서 막내를 얻고서라도 산을 타게 된다 산을 처음 탔을 때 셋째가 평소보다 일찍 잠들어서 횡재한 기분이었다 아이 넷 중에 하나라도 일찍 잠들면 세상 조용하고 한가한 기분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일이다 아이 넷 중에 하나가 잠들었을 뿐인데 온 세상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은 불과 9개월 전까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점점 뼛속까지 자연인이 되어가는 산남매지만 애 엄마의 습성상 아이들과 함께 오르는 산길에서는 나도 모르게 경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날리게 된다 육아 좀 해보니 제일 무서운 게 애들이 잠 안 자는 거랑 아픈 거더라 그런데 막내까지 없고 눈덮인 산에 오르자니 이건 뭐 탈북체험이 따로 없다 게다가 날씨까지 기가 막히게 다 규적이지 않은가 지금 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하는지 모르겠네 가구한 일이지만 너무 춥고 힘들어 응 이렇게 잘 봤어 유유 드디어 화산이다 아아 근데 시유를 가지고 놔야지 근데 시유를 붙어 놓은 게 아니라 초초콩은 멀지 않나요 다 돌아와 지아는 어떻게 하고 싶어? 고마워 편의점 가는 길 바람이 우리를 날려버릴 기세다. 여기 있던 세븐이네브는 없어졌고 소연이네 GS도 없어졌고 시유! 기 떨어지겠다. 살짝 봐. 살짝 봐. 도로에 예술 작품이 있다. 자동차 바퀴가 만든 그림. 나보다 참교육 당했다. 이 역경을 딛고 편의점으로 간다. 편의점 왜 가니? 편의점이 잘 받았는데. 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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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의 강이. 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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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정 가는 길. 아, 귀 아파. 내기 살려줘. 내기 살려줘. 김밥 먹을까? 아뇨. 빠빠. 바퀴가. 비가. 우리의 역경을 지키고. 강이, 상대의 전쟁이. 이제 가진 게 아니라 한계의 전쟁이.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. 단지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. 가방을 통해. 이제 갓 치자. 우리의 문화에 비춰지기. 우리의 문화에 비춰지기. 한계의 문화에 비춰진 다는 것입니다.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한 번에 오늘은 이거 분을 2개 골랐어? 수박! 수박 빨개 야 그럼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 한입 봐봐 온전 멋있다 완전 멋있어 어떤 거야? 응 사진 당했는데 어떤 거야? 구원했다 어? 응 나 봐 너무 멋있어 달림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사남매가 일찍 자게 해주세요 제발 야옹 좋아요 구독 꼭 꼭 꾸려주세요 좋아요 구독